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기능장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위험물기능장 실기 배우락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과목은 실기과목이 되는 것이죠 실기과목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위험물기능장 실기에서는 과목은 무엇든 과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방법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험물기능장 어떠한 점수를 맞추었을 때 우리가 합격을 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유형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제가 정리해놓은 문제로서 출제가 많이 되는지 출제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학습방법은 위험물기능장을 합격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이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은 위험물취급실무입니다 위험물취급실무다 라고 하면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일반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위험물취급실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장에서는 일반학이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차에서 출제 기준이 있죠 그죠? 출제되는 과목 그것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은 사지태기력이다라고 한다면 2차 실기문제는 1차에서 공부를 했던 그죠? 1차 필기시험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2차에서 그대로 가져오는데 2차 시험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시험지에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시험시간은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의 문항수는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검증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필답형 2시간입니다 필답형 2시간 복합형이 아니죠 복합형이다라고 하면 필답형 더하기 동영상 아니면 필답형 더하기 작업형 이와 같은 형태가 복합형이 되는데요 복합형이 아니라 검증방법은 필답형 2시간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죠? 시험시간은 2시간, 배점은 우리가 100점이 되겠죠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추어야 여러분들께서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답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는 것입니다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기사나 기능사에 비해서 적어야 될 문제 해답이 해답이 길이가 길고 적어내는 종류도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4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5가지를 적어라 그와 같은 내용들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업기사에 비해서 위험을 기능장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는 동영상하고 필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필답형으로만 시험을 치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학습방법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죠?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를 정리하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문제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차기 시험 2023년도에는 어떠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뭘로 정리를 해놓았단 말입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 및 풀이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는 그렇게 많지 많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기출문제도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하여 풀이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빨리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인풋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방법에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방법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강의를 들으면서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별표 그렇죠? 그 다음에 별표했던 내용을 다 암기를 하게 되면 뭘로 넘어가야 되는가?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요 별표했던 내용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위험물기능장애 합격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되겠다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실 때 문제풀이로 들어가실 때 세 개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여기까지만 계속 대풀이에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세 번 정도 그죠? 머릿속에 80%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죠? 그것도 계속 대풀이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세 번 이상 80%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개 년도 기출 문제가 되어 있죠 그것을 계속 세 번 이상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험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는 이제 공부를 했던 뒤에서 6개 년도를 공부를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복되는 문제 전부 곱혀 처리를 하십시오 중복되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을 기능장애에서도 실기 문제인 경우에는 중복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별표했던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이 암기법이다라고 하면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을까지 1류 위험을의 암기법 2류 위험을의 암기법 3류, 4류, 5류 6류 위험을 암기법으로 각각 구별을 해서 모든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류 위험을 같은 경우에 유별로 구별을 한다면 1류에서 6류까지 품명이 무엇이란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종류들은 품명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는 무엇이란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서 필기시험 칠 때도 위험물 1류에서 6류까지 암기법을 연습장에 적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시험을 치르라고 했죠 이것을 적어내는데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강의 도중에 어떠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우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놓았죠 그죠? 그래서 실기시험 칠 때도 연습장에 그 같은 1류부터 6류 위험을 같이 적어 놓고 시험을 실제로 치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표와 그림을 통한 암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표와 그림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세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상세하고 세밀하고 깊이 있게 풀이를 해 놓았다 그 다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별표한 내용 그죠? 별표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별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1. 필기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제 4류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제 3류 위험을 한번 볼까요? 그죠? 금수자라고 여기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그죠?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3류 위험을 같은 경우에는 알자라고 하면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그죠? 유기금속 화합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열 십자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칼륨은 K가 되겠죠 나트륨은 NA가 되겠죠 그렇죠? NA 그렇죠? 그래서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R자에 해당이 되는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 칼륨과 나트륨은 지정수량은 10kg이 됩니다 10kg 이 10kg도 여기 K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황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린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20kg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정수량은 이것은 우리가 50kg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나머지 나머지는 지정수량이 300kg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죠? 제3유 위험물입니다 제3유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을 제3유 위험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인수칼륨입니다 인수칼륨 그죠? 인수칼륨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금속의 인화물 이것은 금속의 수소화물 이것은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이것은 여기가 염소화 규소화물 이와 같은 것들은 지정수량이 300kg이 다 나왔습니다 제3유 위험물은 이 종류 외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위험등급별로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위험등급 10kg하고 20kg 이것은 위험등급 1입니다 로마자로 이것은 우리가 위험등급 2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위험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위험물의 품명 그죠? 위험물의 품명 알킬랄루미늄 알킬리티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물 칼륨 나트륨 황린 이게 품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사화물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염소화 규소화물 품명 그 다음에 지정수량 위험등급 일목요연하게 제3유 위험물을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1차 할 때도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차 할 때도 나왔던 문제가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위험물 기능장 실기 합격전략 설명에서 과목 검증방법 출제유형 학습방법 배우락 합격전략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